장세기 26장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윤리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백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불레사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불레사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루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 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헌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홉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 아래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마흔 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이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의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의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종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여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가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쓸 비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되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의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부하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에스더 2장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딱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에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의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무이이고 증조부는 기수이다. 그는 바빌론 왕 누브간네사리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니아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 부는 해계에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신여 일곱 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신여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열두 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여섯 달 동안은 몰략 기름으로 다음 여섯 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골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골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하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국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꿈이기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대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국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천회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상을 푹심하게 내렸다. 천회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의 모르드게는 대골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슬하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골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드레스가 원화를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리아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내워사고 여러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의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리아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리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 내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에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수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